안녕하세요. 영탁입니다. 난 성격이 급해 아프게 사는 안내 난 제일 일찍 일어나고 보는 꿈 하나만을 줬네 버즈를 맞춰갔네 난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네 나 왠지 나는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진짜 좋은 사람들이 하나 함께야 내 럭키 난 벌써 나를 보네 난 자 우리 배우님들 이제 출격 준비 귀를 비켜라 찢었다 따라올 때 따라와봐 귀를 비켜라 찢었다 불을 지펴라 진짜 우리 오늘 4미쳇 레츠고 귀를 틀고 이 다가가 그는 귀를 비켜라 이 다가가 그는 귀를 비켜라 아 불을 지펴라 진짜 KBS 4 미쳤다 가 가